어떻게 그동안 다들 지내셨나요?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다들 기분이 어때요? 이 서바이벌을 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뛰어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좀 약올리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좀 되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끝나고 이제 팀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조혜윤 참가자보고 어떻게 제가 뽑으실 줄 알았어요? 일단 뽑힐 줄은 안 하는데 좋은 일자님이 뽑힐 줄은 몰랐어요. 일단 자신감이 충만해요 일단.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아서 저는 뽑았어요. 당구 치는 것도 그렇고 스타성도 좋아서 뽑았고. 두 번째 참가자분은 아 이 분은 저를 멘토로 뽑았던. 제가 지목했어요.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세 번째 참가자분. 저는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아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혼자 탈락자 인터뷰도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어가지고. 근데 금발이라 딱 눈에 띄어갖고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컨셉을 아주 잘 잡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참가자분 뽑힐 줄 알았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탈락자가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 안에 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뽑아줄 줄 알고. 아 그럼 저도 떨릴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다 빠져나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아 탈락자 인터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근데 모두 다 뽑아줄. 아 제가 제가 뽑았구나. 제가 아주 최고의 멤버를 뽑은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르쳐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제일 자신 있는 배치가 뭐예요? 제일 자신.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곤란하네. 아 자신은 있지. 못 지는 공은 없죠? 없죠. 없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또 저부터예요? 아 일단 이번엔 거꾸로. 저부터예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키스가 나는 대열인데 적당한 두께를 치면 이쪽. 이쪽 라인에서 키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선하고 포지션까지 생각하면서 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편하게 치는 거는 이 1적부의 진로 방향을 1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얇게 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반 두께를 치면은 1적부가 이렇게 가죠? 네네. 그러면 키스가 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치고 대신 얇아진 만큼 장점을 내려야죠. 회전은 같이 똑같이. 회전도 조금 빼주고. 빼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2팁 정도 줄 거를 1팁 정도만 주고 그렇게 해서 치면은 1적부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저기에 쓰게 되고 2적부가 맞아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이 밀려요. 하단을 주든 상단을 주든. 그러니까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한 반팀 정도만 주고 치면은 딱 득점이 되죠. 어차피 확률도 좋은 공이니까. 돌리기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을 때 짧게 치는 거를 치면 꼭 이 공이 이렇게 가서 쟤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길게 가더라고요. 제가 긴 점을 잘 몰라서. 이런 거 칠 때는 일단 두께가 얇으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치면은 1적부 맞고 여기서 좀 키스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1적부를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치고 그러면은 당점을 한 중화단 주고 중화단을. 근데 짧아져야 되잖아요. 짧아져야 되잖아요. 중화단 주고 반팁 정도만 주고 치면 돼요. 자, 다운뿐. 저는 사실 딱히 생각해온 배치가 없는데 역시. 아니 그 외에 가끔 광고 치다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약간 막 애매하게 이렇게 삼각선으로 서가지고. 아 이건 저도 어려운 공인데 이거 야. 이런 거 막 나오면은. 뭘 쳐야 될지 일단 머리부터 하얘지고.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빗겨치기를 치는데 원쿠션 맞고 투쿠션 내려올 때 조금 꺾여주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회전을 좀 잘 받아주는 테이블이고. 근데 같은 원쿠션에 맞았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테이블이 있어요. 같은 회전을 주고 쳐도. 그러면은 조금 테이블이 길거나 잘 안 받아주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초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만약에 못 칠 거예요. 만약에 시합 때 이렇게 나오면. 일단 타임아웃을 쓸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저도 써요. 그리고 이 점짜리가 없는지 한 번. 마인드가 좋네요. 차라리 일원공 칠 때는 스피샷을 쳐야 돼요. 스피샷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피샷을 칠 때 세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세게 안 쳐도 돼요. 대회전 치는 스피드로 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대회전도 저는 불편하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건 대회전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회전을 잡아서 길게 대회전 치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 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확률상. 근데 만약에 플러스를 가정한다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디펜스는 안 돼요. 네. 근데 대회전을 치면은 안 맞더라도 디펜스는 보장이 되는 공이야, 이 경우. 잠깐만. 아니, 씹어먹어. 씹어먹어. 이런 느낌을 쳐놔야 돼, 이 공을. 일단 길긴 하거든요. 일단 길긴 하거든요. 근데 봐봐, 굉장히 어려워. 아, 어렵구나. 근데 이건 수비가 안 됐네. 그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준비되시면 멘토님이 한 번씩 여쭤볼게요. 자, 오늘 연습 날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이 안 보이시네. 아, 조금 늦게 오신답니다. 첫날부터. 예, 제정신이 아니죠. 아, 그리고 일단 멘토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저를 뽑아주셨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저를 뽑았던 이유가. 누구 선수의 여자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뽑길래 사실 좀 깜짝 놀랐고. 서현민 멘토한테 갈 줄 알았는데. 오빠가 또. 네. 아, 저한테 가보라 그랬어요? 네. 서현민 선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가봐라. 아냐, 아냐, 아냐. 손민 참가자도. 당구 치시는 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시고. 일단 잘생기셔서. 네. 아, 맞아, 맞아. 아, 깜짝 놀랐어. 아, 맞아, 맞아. 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알려드려야 되네. 코치해드릴 거 코치해드리고 바로 잡아드릴 데 있으면 좀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좀 가질게요. 지금 당구자는 이게 제일 편지점인데. 아, 큰일 해냈죠, 제가. 뿌듯. 눈물에 400만 원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천가리를 한번 싹 하고 공도 세걸로. 왜냐면 시합장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쯤이면 이제 판매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 라이언 씨가 굉장히 언짢게 하네요. 혹시 저희 몰카나 그럼 준비해볼까요? 몰카. 오, 좋다. 정색하고 있다가. 핸디가. 핸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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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점. 24점. 라이. 아. 핸디가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늦게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대단하네. 이거를 한번 쳐봐요. 네. 맞춰봐요. 국물이요? 응, 맞춰봐요. 1접구만 맞추지 말고 2접구까지. 맞추라 그랬어, 분명히. 그러니까요. 안 굴러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쳐두면 안 될까요? 아니, 다시 치게 해줄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긴장되네요. 오. 자, 지금 이제 득점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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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두께를 쳐도 여러 스타일로 맞출 수 있는 공을 세워줬고 두 번째는 얇게만 쳐야지 득점이 되는 걸로 알려줬죠. 네. 세웠죠? 첫 번째 공을 칠 때 가장 이상적으로 공을 공을 일단 대하는 태도가 제일 좋았던 사람은 정수빈 참가자.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자, 이제 송민지 참가자하고 이유라 참가자는 공이 딱 오자마자 세워주면 바로 엎드려. 그리고 두께를 찾아. 아. 근데 정수빈 참가자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다가 이렇게 충청 걸음을 한 번 한 뒤에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세 정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두께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샷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지 두께 미스가 없는데 공을 원하는 두께에다가 자세 잡고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두께 보고 아, 이대로 치면 되겠다 싶으면 예비 스트로크 시작. 해가지고 샷을 해야지 공이 이상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치자마자 득점이 됐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엎드리는 게 급하면 뭐가 되냐면 치고 나서 아우 두께가 얇았어. 아우 두께가 두꺼웠어. 샷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두께만 맞았으면 맞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샷도 잘못됐을 수도 있어. 이미 두께도 틀리고 샷도 틀렸는데 두께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렇게 치는구나 라는 스타일도 배우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역시 좋네요. 항상 공이 공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칠 거야. 이거를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보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거나 정확한 두께를 쳐야 되는 공들 키스를 빼야 된다거나 그런 공들을 칠 때는 습관적으로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습관. 우리들도 시합할 때 잘 까먹어서 에러를 해요. 남자 선수들도 저도 그렇고 쿠드롱 선수도 간혹가다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런 미스를 없애려면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 어? 탈락자분인데? 누가 오셨네? 아 네네. 이렇게 세웠는데 이 공을 계속 근처도 못 보내더라고. 그러면 이 공에 대한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죽을 죄를 졌죠. 어색하다. 어색하다. 진짜 큰일 났다. 왜 왜 어색해요? 아니 한 명이 연습 시간에 안 오면 한 명이 잘리는 걸로 아 진짜요? 돼가지고 그랬구나. 어떻게 하지? 탈락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살려달라고 빌어. 살려주세요. 무릎이라도 어떡해. 무릎이 싼 편이구나. 그러면 저쪽에 앉아서 그냥 구경 좀 하시다가 아 그래요? 무릎 꿇으면 어떡해. 무릎이라도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죽을 죄를 지셨어요. 맞아요. 다음부터 절대 늦지 마요. 네. 이번만 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분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서바이벌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분이서 서바이벌을 치시고 제가 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분 나와서 치시고 이거 게임 시작 놀래요. 아 맞았습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심판이 안 진지한데요. 아까 하윤정 선수도 그렇고 정혜솔 선수도 그렇고 좀 멘토님이 옆에서 장난치실 때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고 그냥 아무 때나 가운데 빼고 그냥 아무때나 그냥 아무때나 두께, 얇게 안 치워도 돼. 어차피 휘어지기 때문에 공이. 이거 사본에. 편집, 편집해주세요. 이거 이거. 어, 찬스. 잠시만요. 일단, 일단 잠시만요. 잠시만요. 2점. 3점 갑니다. 쭉 가세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꼴똥하시는 분이 오늘 밥 사는 거예요? 어, 진짜요? 아, 필사적으로 쳐야 하는 거 같아요. 필사적으로 재미있게 치시면 돼요. 오, 좋아요. 우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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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을 것 같은데 오, 찾았을 것 같은데 아, 참 패스! 전반전에 예은이 공이 좀 많이 어려웠어서 좀 속으로는 좀 짜증이 났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어? 아닌가? 어? 자 전반전 끝! 여러분들 네 분이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스카치 경기도 있는데 서바이벌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바이벌 경기를 네 명이서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못 치겠다 그럴 때는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우와 제가 이제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천가리를 한번 싹 하고 공도 쎄 걸로 왜냐면 이제 시합장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한번 연습을 제가 제일 못 쳤네요 옳지 어? 테이블이 진짜 저희 당구장인데 이게 맞나 싶고 괜한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안 나오고 아 니네 테이블이라고요 진짜 그 마음이라고요 아니 테이블 진짜 평소에 항상 어려워하는 건데 좋아 됐다 나이스 진짜 지승이 보는 것 같아 자세가 느낌이 내가 지승이한테 면봉이라고 내년에 얘기했는데 면봉 같다 어 길게 길게 됐다 원래 당구는 근처에다 보내놓으면 굴러가다 맞는 거야 굿샷 지금 이렇게 있을 땐 길게 보는 게 나을까요? 길게 치면 이거는 100% 키스나요 그러면 짧게 봐야 되나요? 짧게 쳐야지 짧게 짧게 짧게도 어렵네 종류별로 키스가 있네 그니까요 직접 쳐야 되겠다 직접이요? 네 자 이거 100% 절반 쳤을 거야 끝났어요? 그쵸 절반 쳤어 자 꼴찌 꼴찌가 됐다 꼴찌가 됐잖아 역순으로 갈게요 역순으로 꼴찌 맞아요 자 하윤정 참가자 맞습니다 자 집중해서 공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그렇지 그렇지 됐다 오오 역시 개신했습니다 개신 개신 공이 아 언니가 제일 잘 치는 공이잖아요 이게 그냥 한 번 말해봤어 그냥 한 번 말해봤어 심리전에 힘 알리면 안 돼요 아 꺾였어요 꺾인 게 아니라 꺾이게 친 거니까 꺾이게 안 됐어 1점 오작 할래 있는데 오 아 어쩌지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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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 빻용 리버스나 이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너무 편안해서 공이 안 맞는 거 같아 하하 너무 편안해서 공이 안 맞는 거 같아 긴장 좀 하세요 하윤정 참가자는 얼마나 좋아요 집중하는 모습이 어 어 됐어요 힘 힘 없어요 으헣 아 저도 서바이벌 할 때 이런 부분 뒤에서 쓰면 참 좋았어요 네 아 지금 너무 부러운데 상하잖아요 일단은 놓칠 수 있는데 일단 생각이 초이스가 거의 딱 나와있잖아요 아 짧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먼저 나가시면 파워드이라고 그 중이다 네, 길다고 의식해가지고 넉넉하게 칠거야 아, 이거부터 붙어있네요 공들이 다 그럼 뭐 전날 떡 드신 건 아니잖아 아니, 그냥 딱 붙어있네요 그냥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꼴등이시네 오늘 손들 잘 먹겠습니다 항상 치던 만큼 쳤는데 보니까 어, 꼴등이더라구요 다른 참가자들이 그 시합날 조금 더 컨디션이 안 좋기를 바라면서 그날 제 운이 좀 많이 따라주면 제가 핸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생각나는 라이벌도 없고 그리고 저희 팀이 1등이어야 하니까요 저가 있으니까 우리 뱅크 짧은 각은 그냥 원래대로 이쪽으로 쳐야 되나? 이거 3뱅크로 줬어야 되는데 15에서 날아갈 거니까 맞으러 간다니까 나이스 3뱅크 좋아 좋아 됐어 됐어 푹 좋아 빗겨치기 오, 좋네 오, 좋네 좋아 좋아 아 회전 아 이것도 두꺼워 나 두껍게 치는 게 문제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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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아 근데 거의 다 알려줬는데 네 하도 안 나오니까 점수 아 지금 회전 줬죠? 네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꼭 치고 나면 알려주네 안 줘도 안 줘도 저 찬스 찬스 아 제일 모르는 걸 찬스로 보네 이거는 투뱅크를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리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여기서 원쿠션 투쿠션 맞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음 그러면 무회전으로 가도 걸릴 수 있죠 코너를 향해서 치는데 무회전으로 가서 맞을 거야 일단 장다이 먼저 맞을 수 있을 만큼 장 다이가 아니라 네 장 테이블 장 쿠션 네 장 쿠션 여기를 바라보고 무회전으로 세게 치면 끌려요 부드럽게 툭 하고 밀어봐요 툭 그렇지 툭 얇았다 기다려 착하게 살았나 안 살았나 이때 안 나니까 좋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빴나 보다 이거는 30까지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쳐봐요 음 좋다 음 좋다 이것도 길면은 긴 거야 긴 거야 맞을 거 같은데 맞았잖아 맞았잖아 야 그렇지 한 반 두께 치면서 회전 다 주고 세게 쳐봐 네 순위는 우리 송민지 참가자가 1등 공동 2등의 황나현 정수빈 정수빈 우리 영광의 꼴등은 이유라입니다 아 4등은 여기 저희 저희 당구장인데 주인장 꼴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잡아줬던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1시간 동안 게임을 해보니까 두께 실수하는 사람은 계속 두께 실수 이런 게 나오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해 줬던 거 이제 정확한 두께를 쳐야 될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습관 네 이거를 정확히 잡아주면서 치면 돼요 오늘은 일단 잘 쳤어요 감사합니다 에버리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곱하기 2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에버리지 나오는 거야 잘 쳤어요 아 분명히 제가 며칠 동안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며치죠? 발버리요? 아무래도 유라언니가 채약체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약체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서바이벌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서바이벌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이제 서바이벌로 4분이서 해서 4명? 저희끼리요? 네 이렇게 4분이서 같은 팀끼리 해서 두 분이 아 죄송하지만 아웃이 됩니다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립자 네 바로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게 좀 약올리는 것 같았어요 팀이라고 해서 같이 약간 으쌰으쌰 하자고 한 것 같았는데 하자마자 바로 2명을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팀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이 돼서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서바이벌은 4명이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시간이 30분이 아니에요 20분 20분 너무 짧은데 20분 동안 나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없는데 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 오늘 이렇게 서바이벌을 해봤잖아요 이 서바이벌을 한 이유가 뭔 거 같아요 다음 라운드가 서바이벌이 정확히 맞췄어요 다음 라운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4명의 선수가 다른 팀하고 다른 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4명이 한 팀으로 해서 두 명의 탈락자를 뽑을 겁니다 다른 팀하고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좋을 것 같죠 안 좋아 넷 다 떨어질 수가 있어 안 좋아 완전 그걸 그걸 반영해서 두 명을 올라가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남은 시합까지 서바이벌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요 일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살짝 이거 좀 잔인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잔인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궁뱅이 또 구르는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라라가 아까 저 라이벌이라고 했다고 했죠? 라라 꼴찌 시키고요 일단 일단 3명 재키라고 타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는 솔직히 막 뛰어난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1등 조혜은 2등 하윤정 4등 정혜솔 선수 하윤정 참가자님이 1등 하실 것 같고 제가 2등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4등이 오늘 조금 부진하셨던 정혜솔 선수 우선은 제가 2등으로 하겠습니다 2등으로 가까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바이벌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3라운드 이상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2라운드 정말 중요하잖아요 2라운드 진행 방식 바로 팀 서바이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팀에서 두 명이 탈락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2위 탈락을 2위 탈락을 2위 탈락을